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협회생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저 협회 또 시국에서 특별히 시국에서 협회 드린다고 말 좀 해달라 그래서 같이 다 협회 드리는데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집시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집시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생명 살리는 열망이라는 제모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인 9장은 연극으로 치면 1막이 이제 끝나고 이제 2막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거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8장에서 마지막 1막을 마무리하고 이제 2막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에 대한 깊은 진리를 반복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전부 다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착하다는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어려운 자가 된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생명 살리는 열망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삶의 자세라 영적 삶의 자세 기준이 바로 생명 살리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망 이 말은 문자적으로 열렬하게 바란다 그런 의미지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열렬하게 바라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FF 플러스는 로마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책은 계속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해방해서 그리스도의 본질적 복음을 이해시킴으로써 영적 혁명을 초래했다고 했어요. 영적 혁명. 혁명이 혁명하세요. 혁명은 다 뒤집는 거예요. 다 바꾸는 거예요. 5.16.9.4 혁명 싹 다 바꾸는 겁니다. 혁명은 바꾸는 겁니다. 영적 혁명을 그렇게 초래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스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이해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옛 틀을 깨고 그렇게 새틀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옛 틀이 뭐예요? 창식의 3장의 나중심이에요. 어디 가든지 나중심입니다. 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자기를 알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당해. 나중심. 그게 옛 틀이에요. 그리고 6장의 물질 중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뭐니 뭐니 해도 뭐니야. 그냥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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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야말로 돈 때문에 그냥 온갖 시험 다 들고 낙심하고 돈 때문에 돈이 그냥 생명이야 그냥. 그 돈 가지고 오직 돈이야. 돈에는 부모, 자식도 없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 이 돈, 물질 중심. 그렇게 살아온 것이 옛 틀이에요. 복음 깨닫기 전이에요. 구원 받기 전에 있었던 그 습관들. 그리고 언제나 11장이 뭐요. 세상에 수단 방북 가리지 말고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저 정킨들 보세요. 저 성공하고자고 몸부림치는 저 불신자들 보세요. 성공해야 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옛 틀을 깨고 어떤 새 틀을 갖춰야 되느냐. 이제는 오직 사모직 돼요. 사모직. 오직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와 사건도 다 인생의 답이 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뭐로 하셨냐. 그리스도로 하셨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인생 모든 문제의 글자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해결받은 것이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다 나를 넘어선.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된 사람들이 뭐예요. 1장 3장.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상식이 3장 현장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짓아. 하나님의 나라. 문제 사건 다 언제나 있어.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주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 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 누린 사람의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저도 그렇게 저는 늘 마음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데 이상하게 설교할 때만 얼굴이 좀 인상 쓰더라고요. 주여 인상쓰고 설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은 안 그런데 표정이 그래. 이게 옛 털에 오랫동안 찡그리고 살아가지고 옛 털에서 성령의 대리미로 대리미로 찌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 다 잘라. 성령의 칼로 그냥 확 잘라.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 이런 사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야말로 이삼철나라 살리는 현장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이 새틀이에요. 그러니까 옛 털 새틀 딱 구분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옛 털을 또 뒤집어서 선 거 아니냐. 내가 새틀을 달라고 있냐. 건방형 쪽으로 점검이 되잖아요. 이렇게 삼오직을 결론내고 현장 변화의 주옥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명사형 성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현장을 파고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에 하나님 뜻과 교육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을 완전히 세우는 삶,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은하노니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자기 민족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자신이 앞장서서 예수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런 바울이 밤해석 도상에서 대낮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고 있는 밤해석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이 바울 이름 부르면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는 하나님 잘 믿고 나는 율법학자요 나는 그야말로 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최고로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잡으러 가는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오 예수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한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다메시역 도상에서 일어났다 그 말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기처럼 속아서 율법에 속아서 전통에 속아서 그야말로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같은 동력자들 지금까지 같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열망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구원의 열망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저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기도 율법의 정통에 빠져있었고 그야말로 세상 학문에 능통했지만 복음을 깨닫고 다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니 그야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조건이 못되구나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동족 이런 지금 자기처럼 갇혀있는 잡혀있는 이런 동족들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자기처럼 똑같이 열심히 일법 지키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들을 보면서 동족 구원에 대한 가슴을 그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단어로 나와있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근심 근심이란 단어 그냥 근심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큰 근심 큰 근심 큰 근심 뿐만 아니라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그치지 않는 고통 아니 한 달 두 달 1년이 아니라 그치지 않는 고통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기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자기 민족 구원 문제였습니다. 자기 민족 구원 문제 로마도 10장 1제로 오면 이 사실을 아주 시집적으로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미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내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전부 구원 못 받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기에 서론에 걸려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수준이 차원이 달랐단 말이에요.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이 뭐냐? 바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 열망 그것이 바울이 성교하러 나가는 성교 현장에도 잘 드러나고 있어요. 바울의 성교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당 전략이었어요.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일 먼저 들어간 1순위가 바로 회당이었어요. 왜냐?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나말로 유럽 전체를 그냥 돌아다니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도 없는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들이라. 오래전부터 포로생활, 속국생활, 노예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없는 지역이 없어요. 전 지역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 뭐가 있느냐? 꼭 회당이 있어요. 이들은 모여서 같이 토라, 성경을 배우면서 구약을 배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회당이기 때문에 회당으로 꼭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기 동족들은 바울을 핍박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조직돼서 바울을 막 따라다닙니다.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랬어.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너희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 성경이 말하는 구약 39권 전체 제가 말한 율법 전체 완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잘못해서 기분이 나쁘고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상처가 되면 안 돼요. 몰라서 그래. 저 사람 잘 몰라서 그래. 제가 수용로교에서 청년회 회장할 때 말이죠. 청년회 회장으로 가자마자 9월달에 등록해서 11월달 청년회장 되니까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저 사람 누군데 청년회장이야 그래가지고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청년회이지만 대고 막 기도운동하고 막 전도운동하고 막 헌신운동하고 그야말로 교회를 막 기도운동으로 막 전도운동으로 막 그냥 말로 희저우니까 어떤 분이 그래가더라고요. 아니 얼마 전에 어느 청년이 와서 막 기도하자고 막 이래가지고 사기치고 하는데 당신도 사기꾼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내가 사기꾼 아니에요 나는. 거기 조금 더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잘 몰라서 그렇구나. 시간 되면 되게 부끄러워할 거야. 시간 지나봐. 시간 지나봐. 그러니까 내가 장노가 되니까 그때 와서 미안하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불쌍하지.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 바울을 그냥 온갖 비박을 다하고 바울을 배신자라고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비박을 하는데도 바울은 그들을 하나도 미워하지 않았어. 뭔 사람을 미워합니까? 몰라서 그런 거를.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를 비박하고 뭔가 조롱하지. 저희 앞에 교회가 몰라서 그렇지. 아멘. 그거를 막 같이 미워하고 같이 욕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똑같지 않으면 막 같이 욕하고 같이 싸워가지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형사 소송금 해도 똑같이 싸우면 똑같은 죄인이야. 둘 다. 치고받고 먼저 때렸다 뒤에 때렸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때렸으면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막 욕을 하고 비박을 하고 괜찮지 몰라서 그래.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처럼 복음 깨달으면 참 좋겠어.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바울처럼 복음 관리하는 사람은 그래.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돼. 몰라서 그래. 몰라서 해 나를 욕해. 괜찮아. 괜찮아. 나도 사람이야. 인간이 별 수 있어. 다 그렇게 장난점이 있는 거지. 뭘 그렇게 황폐같이 해. 그래 맞아. 수용하고 복음 관리하는 바울은 절대로 욕하지 않았어요. 같이 미워하지 않았어요.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사도 바울을 버렸으나 바울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사실 로마서의 말씀 이 로마서도 로마 교회가 있거든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 로마서도 그렇게 가슴 속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가슴이 완전히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동족 구원의 열망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3절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곤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동족의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 그걸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는데 저주란 말은 여기 헬라 말해보면 아나데마요. 아나데마가 뭐냐 지옥형벌이에요. 지옥형벌 음부의 심판 그런 뜻이에요. 나는 지옥 가더라도 내 동족이 다 구원 받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난 그렇게 하겠다. 물론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게 해달라 한다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이런 열망이 있었다. 열망이 간절함이 있었다. 간절함이 이미 로마스 8장 39절에 선포하단다. 그 어느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인을 끊을 자가 절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간절한 열망을 가졌다. 영원구원에서 로마스 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확신이 로마스 9장에서는 절대 사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절대 확신이 절대 사명으로 로마틴 루터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동종을 위한 바울의 이런 사랑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의 불길에서 나온 불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 불길에서 나온 불꽃이다. 이렇게 바울이 가슴에 불붙고 불붙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이런 불이 붙길 바랍니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뜨거운 가슴 열정 이것이 쓰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윌리엄 부서 그랬잖아요. 언제나 가슴속에 불 붙는 그런 보금에 열정이 있느냐라고 늘 증언했습니다. 예수 윌리엄 부서 가슴을 가진 자는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난 내 가슴속에 보금에 대한 불꽃이 지금도 불붙고 있다. 우리말로는요 세계보금화 라고 말을 많이 해요. 세계보금화 이산철자라고 보금화 막 하는 말을 하는데 진작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신자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요. 자주 보니까 긴급성을 못 느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 안에 불신자 가족이 있어요. 내 가족 안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영원한 엄부입니다. 영원한 지옥. 차라리 예수 태어나지 않은 게 나를 보냈다.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직장 동료 중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 이라고 하는 영적 안경 띄시 바랍니다. 영적 안경 안경 띄 끼고 너무나 철수할 것이 많구나. 정말 구원받을 사람 내 주위에 많네.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다 보여요. 마음속에 말해요. 저 불신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다 좋은데 구원 못 받아서 큰일 내죠. 내가 저 사람 구원해야 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 있습니까? 세상에 열심히 종교생활 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나보다 훨씬 작가인데 복음을 몰라 안타까워한 적 있냐고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안경 깨고 보면 주위에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길가는 할머니 할머니 죽을 때 다 됐는데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할머니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내 양심이 저 사람 죽어 예수 믿 안 믿고 구원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복음 안전하면 주사람은 복음 듣겠나 저 할머니 누군데 복음 전하겠나 그래서 말이죠. 이번에 우리 효잔치 할 때 거의 4천명 가까이 왔잖아요. 꽉 차고 다 못 차서 저기 갈령홀까지 갔잖아요. 그때 내가 영전 메시지 했잖아요. 우리 양심이잖아요.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는 강서구 지역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 죽을 때 다 됐는데 예수 믿고 믿게 해가지고 구원 받게 해야지 믿고 안 믿고는 그런 하나를 말해서 정리하실 일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복음 전하다 보기 뒤에 마지막 노래 하려고 쓰면 가수들이 다 들어가 버렸다만 나 몰랐어요. 몰랐어. 유튜브 보니까 조회수가 11만이더라 엄청 많이 봤어요. 내가 미국 가도 아이고 목사님 춤 잘 추대요. 다 알아 다 알아. 어쨌든 미국 가도 장로도 않고 집사도 미흡과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라 그냥 그런데 보니까 내가 자세히 보니까 내 뒤에 가수들이 서 있다가 마지막 노래 내가 영접 메시지 길게 하니까 다 들어가고 없더라고 그까지 노래 한 번 안 들으면 어때 영접이 중요하지 아멘 그렇잖아요 영접을 해야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그게 양심이잖아요 사람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한 번 밖에 없는 기회인데 그 송혜 선생도 예수에 영접했다고 나이가 93신데 영접을 언제 언제 얼마나 살 거예요 뻔하지 만났다 그러면 지하 뭐 어떤 어떤 행변에 어느 순위에 상관없어요 일방적으로 예수 보금 정거해야 돼요 눈치 볼 거 뭐가 있어요 눈치 볼 거 체면 채울 게 뭐가 있어요 뭐가 겁나요 혹시 제가 좀 보금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할 거 없어 믿어 무슨 무슨 짠 소리 말이 많아 당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런 자세로 도전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표현하라는 말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제가 그 송혜 선생님도 자주 이렇게 소주를 하루에 세 병씩 마셔야 된다면서요 다 마시세요 마시세요 그게 건강에 비교 마시세요 그런데 예수는 영접해야 구원받아요 이래가지고 내가 다 인정해주고 영접시겠다니까 여러분 보금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요 여러분 주위에 구원을 할 사람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디모델소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친족 자기 현류 자기 친족 자기 주의 사람들 그 영혼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보금을 전가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겁나지요 구회를 보면 내가 피값을 내가 찾을 거다 너 왜 보금가 중에서 이 사람 보금 전가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게 기회를 안 줬냐 그 피값 내가 찾겠다 아따 무섭네요 우리가 그런 수준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개개인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참으로 내가 깨달은 보금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 정말 너는 구원 받아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기 원한다고 하면 네가 가진 이 보금을 너가 가진 이 보금을 너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방치해서 되겠냐 그 말이 한마디만 하면 구원 받을 텐데 단 5번만 그렇게 헌신하면 그 사람 영혼 구원 받게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방침하냐 방치해 두었냐 불신자 불신자보다 더 그렇게 악하다 이런 말이죠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죽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 분명히 영혼이 죽었는데 지금 장치삼신이 잡혀서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지금 뭔가 영경 문제가 와 있는데 그렇게 많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데도 무감각한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해 봐라 그랬어요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아직도 한 번도 나는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봄을 전개해서 구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본인을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나 의심해 봐라 그랬어요 옆에 지금 불신 영혼이 죽어하고 있는데 그 불신 영혼에 의해서 아무 감각이 없다 내 유익만 위해서 계속 계산하고 내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을 이익을 위해서 계산하고 앉아 있다 그런 보험을 증가하면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아서 한 번도 만나도 보험 증가 안 했다 심각한 교인이에요 그 사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몇 억을 손해보더라도 내가 오늘부터 보험을 증가하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동족 구원 동족에 대한 구원 동족 구원 이걸 향한 뭐요 뜨거운 열망 있었지요 열망이 뜨거웠습니다 가슴에 품고 내 주변부터 보험을 증가하기를 시작하시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최고 기대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구촌에서 최고의 특권을 가진 민족이에요 지금 종족이 한 만사천 종족이 된다 그래요 지구촌에 사는 이 종족 만사천 종족 중에서 최고 축복받은 특권을 가진 종족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의 유일하게 그래서 이게 뭐랍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선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특권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요 여덟 가지 확신이 언급되어 있어요 보세요 양자댐과 영광과 은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조상과 그리스도 여덟 가지 아무 가치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냥 적었어요 그냥 선택해버렸어요 그래서 양자로 삼아버렸어요 이스라엘만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만나주었어요 그들에게 만나주었어요 아니 천지를 장교하신 전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왔어요 이스라엘에 어디 왔냐 성전에 왔어요 지성소에서 확 하나님 임재했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성전에 임재했어요 이 영광을 이뤘다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광 이걸 체험했다니까요 이야 하나님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것도 아주 아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시키는 대로 딱 흠없는 어린양 들고 부들부들 떨며 들어가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경거지 못하면 그 자리에 적사했어요 그러니까 덜 들어가서 어린양의 피를 뽑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향 그 피가 쫙 태워져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이런 임재가 있었다 얼마나 큰 영광이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은약을 체결해 줬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야 은약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야 너의 민족을 통하여 메시야가 나온다 크리스도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유일하게 배웠어요 유일하게 모세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먼저 첫째 예배 내게 제사를 드려라 예배 예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이 특권이 보통 특권이 아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 또 여러 가지 즉복의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야곱 따윗 이런 믿음이 아주 대단한 믿음의 조상들 쫙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조상들의 계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가장 큰 축복받은 민족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민족이 누릴 수 없었던 축복의 기득권을 다 갖은 민족이었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장이 된 신문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엄청난 특권을 이들은 스스로 다 거부했어요 버렸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여 자기 나라에 오셨는데 거부했어요 거부할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렸어요 그들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누가 성교사가 간다 그거는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라 러시아에 갔던 러시아에 이스라엘을 많이 살고 있고 많이 왔어요 왕 그 사람들을 전한 것이지 절대로 못 전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전도지를 뿌린다 전도하면 바로 추방입니다 구속 내지 추방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렇게 기독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고민이 뭐냐 그치지 않는 고통 이스라엘이 언약의 역사의 최종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스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 율법 전체 통틀어 아무리 좋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폭폭수 같은 은혜가 다 쏟아져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으니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말로 다 못해 그래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게 바울의 심정이요 지금 육신적 이스라엘 육신적 이스라엘이 놓친 이 축복을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저 사람들은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그러면 다른 불신자보다 먼저 맛보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불신자보다 우리가 무슨 똑똑해서 잘나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먼저 구원받았냐 내 직장에서 내 동료 중에서 어떻게 내가 먼저 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게 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을까 예수도 안 믿는 우리 가문에 내가 어떻게 먼저 예수를 믿어가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원할 목적이 뭐냐 이 복음을 가문에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 앞에 이 사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맛보고 있는 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예수구의 유일성을 그렇게 전가하시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최대의 기대치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오늘 잘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세군 창시자 율리암 부스가 원래 이분이 감리교 목사였어요 영국의 감리교가 굉장히 활발히 정거되어서 교회가 많이 섰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감리교를 포함해서 기독교가 전혀 사회의 영적 영향력을 잃지 못하고 있는 영국교인들 잠자고 있는 영국교인들 아무런 감각이 없는 영국교인들을 그야말로 바라보면서 개혁해야 되겠다 율리암 부스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영적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가슴을 가진 분들이 같이 모였어요 뭐라고 말했냐 전도는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전투다 그랬어요 이걸 슬로건을 그런 겁니다 전투다 전투는 누구 아느냐 군인이 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영적 군사가 된다 그래서 군대식으로 전도하자 군대식으로 전도하는 것과 그리고 사회빈민청 사회빈민청을 파고들어가서 돌봄사역을 진행했어요 그야말로 강력하게 계급장 달고 군사같이 구세군은 다 계급이 있어요 달고 군인같이 영적 군사로 싸우고 그다음에 빈민청에 가서 돌봄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영국 교회가 전도를 저렇게 한다고 무슨 군대식으로 무슨 전도하냐 무슨 교회가 군대냐 하면서 얼마나 비방을 말한지 몰라요 윌리암부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윌리암부스의 일행들은 복음을 증가하면서 이 실제 열매를 막 열받이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으로 확산이 확 되어갔습니다 지금도 구세군은 사회적 돌봄사역을 전세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자선남비라고 성탄이 되면 나와서 하잖아요 그거 다 가난한 사람 도움이 되잖아요 자선남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윌리암부스가 이끄는 구세군이 얼마나 영향을 입었던지 영국의 왕이었던 에더우드 7세가 윌리암부스를 초청했어요 왕궁으로 좀 오시라고 당신 통해서 지금 전국에 그야말로 엄청나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번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모셔가 만찬을 했어요 만찬 후에 기념 앨범에 부스의 친필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윌리암부스가 이렇게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이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이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성대 여러분 여러분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황금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윌리암부스처럼 생명 살리는 야망 가지시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야망 예수께서를 통해서 받은 이 완전히 해방된 인생 맞습니까 완전히 해방되서 여러분 완전히 너 자유 우리 자유 서로 우리 자유 완전히 해방되서 그 무엇도 잡을 자가 없어요 완전히 보장된 인생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음 이 축복 나만 가지고 있어가 되겠어요 영계성대 여러분 나 혼자만 구원 받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영혼 방황하는 영혼 혀답을 여부시 해매는 그 많은 주위의 친구들 주위의 많은 이웃들 많은 동료들 많은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대 기회치를 충족시켜 드리는 하나님 나를 보면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를 만큼 이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전에 LA에 있습니다 유명한 디즈니 월드 디즈니 월드 디즈니 월드가 있는데 이 경쟁사들이 많았어요 이 경쟁사들을 다 디즈니 월드 회장이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쟁 회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디즈니 월드에 대한 모든 비밀들을 다 그렇게 회사 기밀을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 회사들이 오히려 당황해가지고 아니 디즈니 회장님 이렇게 이 엄청난 이 비밀들을 다 이렇게 다 내놔도 괜찮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때 디즈니 월드 회장이 이런 말 했어요 다른 건 다 카피할 수 있지만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열정과 어린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절대 카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서 열정과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 여러분 열정과 사랑 당당하잖아요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영계의 성도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보금적 열정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카피가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만큼 영혼 사랑하는 가슴을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은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으면서 보면 지금 우리 교회가 다락방을 몇 개 뛰고 있고 지교를 열정하고 있고 체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분 중에는 했고 몇 명이 참석했고 몇 명이 못했고 전부 다 보고를 가 매주 보고 이야 열정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수천 군대에 지금 말씀도 일으켜 있는데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한 영혼을 향해 어떤 분은 수십 분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기어이 그렇게 영접하게 해서 그렇게 교회대로 나오는 그런 열정들을 저는 보고받으면서 이야 대단하다 그래야지 유일한 이 복음 가진 우리가 유일한 이 해답 찾은 우리가 유일하게 결론 낸 우리가 최고의 촉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한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아무도 못 다뤄 거야 이런 영적 수준 되시길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를 생명을 살리는 열망이 날마다 더 새롭게 불타면서 멋진 성도 작품 만드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